한 달여 전 무려 여섯이나 태어난 요 복덩이들 때문에 연일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요통 집통 두통까지 한 번에 날아가 버린다나. 뭐야 왜 이렇게 살가워 얘네 뭐지 헌데 새끼들도 대문을 부술듯 쳐들어온 불청객을 보고도 경기를 일으키긴 커녕 어머어머어머 눈곱도 안 떼고 일어나서 아이고 반가워 그만 반가워요 환영 인사까지 건넨다. 참 아직 어려서 불청객인지 손님인지도 구별 못하는 거야 뭐야 어 새끼들을 보며 그간 눈빛을 발사하는 걸 보면 얘들을 보러 온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귀찮게 해도 그저 오냐오냐 잘한다 잘한다 다 받아주고 아니 아니 좋아라 아니 좋아라 이렇게 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애교같이 발사하니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좋은가 넘치는 사랑이 당황스러울 지경이라나 뭐라나 아 진짜? 새끼들이 뭔 짓을 해도 어머 눈에서 달달한 꿀이 뚝뚝 떨어져요 꿀이 뚝뚝 떨어져 서로 춥고 못 사는 사이에다가 윤석들 보러 월담을 불쌍한 걸 보면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네 아니 어떻게 저 정화하고 저 정이 찢어져? 새끼들 보러 매일같이 드나드는 수컷이라면은 혹시 아빠? 아이 닮은 데라곤 털 끝 하나 없는데 이거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